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의 키네마스터 앱에서 한방에 글자 스타일을 색이라던가 윤곽산이라던가 배경색이라던가 이런 것을 한방에 자기가 원하는 글자만 골라서 바꾸는 방법이 나왔습니다. 아주 획기적인 메뉴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현재 화면에 이렇게 글자를 제가 사전에 미리 5개의 글자를 넣었습니다. 이렇게 5개 아니고 여러개를 넣어도 됩니다. 일단 제가 여기에 보면 외로운 가로등 밑에서라는 글자를 설정을 해서 스타일을 넣겠습니다. 색깔을 바꾸고 폰트를 넣고 이렇게 색깔을 바꾸어서 그것을 내가 원하는 다른 글자의 글자를 여러개 골라서 바꾸는 방법입니다. 과거에 일괄적으로 전체를 바꾸는 것은 있었지만 자기가 선택해서 골라서 바꾸는 방법은 이번에 새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글자를 하단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을 해서 글자의 스타일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폰트를 넣어서 폰트를 투치해서 빙그리트 볼드 굵은 글자를 넣어 보겠습니다. 넣고 우측 상단에 저장을 투치합니다. 그러면 글자가 여기 커졌죠. 자 여기에다가 색깔을 넣겠습니다. 색상을 투치해서 저는 노란색을 투치했습니다. 노란색을 투치하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노란색이 현재 화면이 되었죠. 글자가 여기에 윤곽선을 넣겠습니다. 윤곽선을 투치해서 Enable 동그라미를 투치합니다. 투치해서 두께를 조금 강하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것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노란색, 윤곽선, 폰트 등등 이런 글자를 지금 현재 화면에 있는 이런 글자라든가 그 다음에 글자라든가 이것을 자기가 골라서 전체를 다 바꿀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골라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현재 보니까 현재 이것만 이렇게 노란색이 되었고 다른 것은 다 기본으로 입력한 색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골라서 하면 먼저 이렇게 스타일이 들어온 색깔을 바꾸고 윤곽선을 넣고 폰트를 바꾸는 이런 글을 텍스트 레이어를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한 다음에 오른쪽에 이렇게 올라가면요. 과거에 없던 메뉴가 생겼어요. 여기 다종선택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이 다종선택을 투치합니다. 이걸 딱 투치하고 투치하면 제가 다섯 개를 글을 올렸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열 개 같으면 열 개가 여기에 쭉 목록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자기가 그것을 바꾸고 싶은 것만 고란색을 아까 바꾸고 싶은 것만 이 글자 그리워지는 밤입니다. 이 글자를 바꾸고 싶으면 이 동그라미를 투치합니다. 선택지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투치했어요. 그 다음에 한업 그대가 더욱 더 이런 말을 아까처럼 그린 색깔로 노란색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투치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만 선택지로 이렇게 투치합니다. 투치한 다음에 하단에 적용하기를 투치합니다. 자 적용하기를 투치해 보겠습니다. 푹 투치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바뀌었냐 볼게요. 제일 처음에 이것은 제가 아까 입력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 바뀌었죠. 자 세 번째는 보세요. 이렇게 아주 딱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그 선택은 제가 넣은 것과 바뀌었죠. 다음에 네 번째는 안 바뀌고 다섯 번째는 아까와 똑같이 이렇게 바꿉니다. 그러니까 글자를 한방에 한방에 자기가 원하는 색깔, 테두리, 폰트 등등 이런 스타일을 글자 스타일을 한방에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다시 여기서 자 여기서 이것을 이것을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선택을 한 다음에 이것을 선택한 다음에 이것을 다시 원래대로 이것을 바꿔 보겠어요. 이것을 둘째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이것을 선택을 합니다. 이 글자를 선택을 했어요. 이것을 선택한 다음에 앞에 글자를 이것처럼 아무런 색깔이 없는 것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가서 다시 또 여기 다종 선택을 갑니다. 다종 선택을 가요. 다종 선택을 터치해서 여기 외로운 가로등 밑에서 이걸 아까 편집했잖아요. 이것을 이 동그라미를 터치합니다.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적용하기를 터치합니다. 적용하기를 딱 터치하면 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과 같이 아래 것을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동시켜 보면 보세요. 여기도 아까 색깔이 다 빠지고 그대로 있죠. 자 그렇게 선택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고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이와 같은 색을 모두 다 바꿀 수 있어요. 모두 다 바꾸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걸을 텍스트엘레이에 이것을 선택합니다. 타임라인에서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에 가서 다종 선택이라고 했죠. 다종 선택 이것을 터치합니다. 이것을 터치한 다음에 아까는 여기에서 이렇게 글자를 하나하나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 밑으로 내려가면 아래쪽에 위로 올리면 글자를 위로 올리면 자기가 글자를 많이 썬 경우에는 아래쪽에도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전체를 다 바꾸려면요. 전체 동그라미 있죠. 이걸 터치하면 다 바뀝니다. 이걸 터치하니까 이걸 터치하니까 자연이 다른 것도 다 이렇게 체크가 되죠. 체크가 되었어요. 아래쪽에도 보면 다 체크가 되었죠. 이렇게 이렇게 전체 선택을 한 다음에 적용하기를 누르면 모든 글자가 같은 스타일로 바뀝니다. 적용하기 터치해 볼게요. 툭 터치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보면 보세요. 화면에 보세요. 다 같은 것으로 다 바뀌었죠. 이렇게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글자를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에 보면 다중선택 이 메뉴가 새로 생겼어요. 이 다중선택 메뉴를 터치해서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면 글자를 쉽게 쉽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주 변화무상하게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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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합니다.